여기 녹음실이면 녹음실 이번에 또 새로운 컨셉을 한번 시도해볼까 뭔가 좀 럭스럽고 되게 퍽스럽기도 한데 되게 섞인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하이튀기도 낫고 근데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따라서 이미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한번 목 갈 때까지 녹음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베이비 네이킥 와 왜 이렇게 따지지? 베이비 네이킥 뱀? 네 형 해보자 이제 네 아 잘 해야 되는데 오후 긴장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제일 잘 불렀어 지금 네 어디 할까? 하고 싶은 거 해 아 다 좋아요 아 아 이런 이미지 안되는데 아 아 망했어 제일 포인트 짜비 드라마 괜찮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해봐 네 다음 해봐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가했다 하나 더? 네 하나 더? 네 그냥 노는 느낌 아 그냥 진짜 안 해본 것처럼 한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이거 되게 날 것 같아서 좋은데? 되게 러 해서 러 어 그 정도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한번 바꿔 볼게 네 알겠습니다 잘 부른 거 같아 잘 부른다 이거는 진짜 힘 빼야 될 거 같아 네 어 그렇게 그냥 말하듯이 네 괜찮아요? 어 좋아 여기만 여기만 이제 약간 얼굴 색이 딱 바뀌는 거지 여기만 더 편하게 해야겠다 이거 약간 연결해서 부른다고 생각하고 가야 될 거 같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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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느낌 있게 네 네 이게 약간 가성보다는 뭔가 중간이 아 아 이렇게 들어오는 응 네 아 아 아 좋은데 네 내가 좀 이제 네가 그거를 앞에 아까 리듬 갖고 노는 오케이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저 센시티브하게 가야 돼 2. 2. 3. 4. 4. 4. 4. 4. 4. 앞에 세이부터는 베스트인 것 같고. 렛츠고! 네. 6. 5. 5. 6. 6. 6. 6. 좋은데 이거? 괜찮은데? 감사합니다. 재볼까 이제? 아 오케이. 와우! 네 형. 힘들지? 네 형. 힘들지? 어? 네. 일단 된 것 같아. 일단 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와 진짜 어려웠다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Paint Me Naked. 짧게 하면? P.U. P.M.M. 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바이바이. ever. ASH Peace. voil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